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셨고 엄마는 마을에서 작게 쇼퍼를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저의 고향을 시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저희 집 주소가 읍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와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만나 결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친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이 마을 출신으로 마을에서 엄마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마을의 큰 잔치로 여겨뒀을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예쁘고 착한 우리 엄마가 병으로 아버지를 잃고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엄마를 위로해줬다고 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서방을 잃었으니 누가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엄마는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정신없던 엄마를 애틋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앞장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며 엄마도 정신을 차리던 중 저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지 않던 엄마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으며 살 사람처럼 굴었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종종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마치 내일모레 남편을 따라 죽을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다네요. 멍한 표정으로 바다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고 있는 엄마를 보면 당장이라도 제 서방조차 뛰어내릴 것 같아 무서웠다고 동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살린 장본인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들어서였을까요? 부모님의 사연을 알게 되고 애어른 소리를 들으며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모은 돈으로 마을의 작은 슈퍼를 열었고 동네의 유일무이한 식료품 유통상가로 꽤 괜찮은 벌이를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슈퍼칩 딸로 같은 반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죠. 아빠 없이 컸지만 엄마의 부족하지 않은 사랑을 독차지하며 저도 울겁게 자랐어요. 근처 국공립대학교 진학을 꿈꾸며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 일을 겪은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린애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하나씩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에 서울에서 발령 온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 담임선생님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잘 부탁한다. 누가 봐도 서울에서 온 사람 같은 표준말에 깔끔한 복장이었어요.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호감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발령을 받아왔지만 운이 좋게 너희 담임을 배정받았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싫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해 진학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 이제 막 마흔이 된 나이였지만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 외모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외모로 가장 출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누구도 엄마를 꼽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엄마는 학교를 방문해 담임선생님을 만났고 제가 근처 국공립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아가 공부를 잘해서 국공립대 진학은 문제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지금 성적만 유지한다면 입학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장학금도 받으면서 다닐 겁니다.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기쁜 얼굴이 되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늘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엄마의 보살핌과 지지가 없었다면 가능할 리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더 고맙다고 말하곤 했어요. 주아야, 교실로 먼저 가 있을래?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이야기 나눌 게 더 있어서 네, 알겠어요. 엄마, 가기 전에 나 보고 가야 돼. 알았어. 수업 중이면 교실 창문으로 너 보고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엄마의 말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아가 저렇게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엄마밖에 모르는 애기예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가 제 세상의 전부이던 시절이라 엄마의 그런 애기 취급이 싫지 않았거든요. 저희 모녀의 인생에는 작은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기일이 되면 엄마는 저보다 더 아이처럼 엉엉 슬프게 울어서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던 것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중 가장 친하던 친구가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주아야, 너 그 소문 들었어? 담임이랑 너희 엄마랑 연애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려. 저는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어리고 순진하여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렸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빠르다 못해 거의 달리기를 하고 있었죠. 엄마, 우리 담임이랑 연애해? 엄마와 저는 스스럼 없이 모든 걸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민경이가 그랬어. 마을 사람들이 다 수근거린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정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른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민경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사실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엄마와 담임이 따로 단둘이 만나는 모습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고 했죠. 저는 엄마가 저에게 솔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소문은 최악으로 치더랬고 엄마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담임은 사실 유부남이고 서울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떠나게 돼서 선생님도 많이 아쉽다. 너희들과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대학 진학하는 것까지 보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었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처음 봤을 때는 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위해 교실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의 손에는 금반지가 반짝거리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유부남임을 증명해주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선생은 마을을 떠났고 우리 엄마는 외로움에 미쳐 유부남을 유혹한 천하의 나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 좋은 글씨는 우리 모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이 닳도록 오며가던 동네 사람들은 가게를 찾지 않았고 슈퍼 앞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도 허다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었게요. 들어와 한 소리씩 하는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있는데도 들어와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며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악 질렀죠. 물건 살 거 아니면 나가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나 떠주세요. 저희 엄마는 담임 좋아한 적도 없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부남을 좋아할 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리워했냐면 가끔씩은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만나 본 적도 없는 아빠가 미울 정도였어요. 엄마는 그날 제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저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임은 엄마에게 반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저도 잊고 아버지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고요. 담임은 한 번만 만나달라며 계속 가기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해 돌아갔고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아마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십 년을 이 마을에서 낳고 자란 사람 말보다도 온 지 1년도 안 된 타지 사람의 거짓말을 더 믿고 엄마에게 주홍글씨를 찍은 이 거지같은 마을을 벗어나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 진학에 성공 후 엄마와 가게를 청산하고 마을을 떠났죠. 그 누구에게도 인사 하나 건네지 않고 마을을 떠나는데 시원섭섭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저와 함께 떠나면서도 마을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원래 보수적인 동네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나고 자란 소중한 마을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남겨주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와 작은 방을 구해 엄마와 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저의 대학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놓친 적 없이 열심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저는 유명 패션 기업에 졸업도 하기 전 취직에 성공했어요. 그해 엄마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고 저희는 투룸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평수의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 승승장구 탄탄대로만 걷고 있었죠. 얼른 회사에 들어가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고 엄마에게 효도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은 한치 앞길을 모른다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입사한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을 시점 바로 위에 사순이었던 여자 대리가 저를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주아 씨, 레포트 오늘까지 제출인 거 알죠? 월요일 아침 회의 팀 사람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겠다는 표정이 되자 대리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이 되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자료도 넘겨주고 중요한 레포트라 다음 주 월요일 회의 때까지 준비하라고 열 번은 더 말했을 텐데 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죠. 대리님은 저를 끌고 제 자리로 와서 저도 모르게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준 자료가 왜 이주아 씨 책상에 있는 건데요?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책상에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에게는 레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적은 하늘에 맹세가 없었거든요. 회사를 다닌 지 5개월 만에 시작된 같은 부서 사수의 괴롭힘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제가 버티면 지나갈 이벤트라 생각했지만 다방면에서 일로 엮여있는 그녀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는 지옥과 같았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저는 탈모,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질병을 겪어내며 벼랑 끝에 매달려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같은 회사 동기가 저를 안쓰러워하며 소개팅을 주선해줬습니다. 내가 아는 대학 선배 중에 제일 인성도 좋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소개팅 받아서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주아야, 한번 식사만 한다는 마음으로 만나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자신할 수 있어. 너처럼 착하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내 부탁이니까 동기의 말에 저는 바로 그날 저녁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삶의 낙이라고는 없는 우울한 회사 생활의 연속이었거든요. 말하면 속상해할 게 분명해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그는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홍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홍 씨는 저보다 두 살 연상의 남자였고 저희 회사 근처에 국내 전자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어요. 준수한 외모에 정신을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화려한 언변과 다정함에 두 번 반했습니다. 회사 생활, 대학교 시절 이야기, 친한 친구들 이야기, 취미 이야기까지 그는 자신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도 낙없는 인생이었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고 대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등 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준홍씨랑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도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한다는 그는 종종 엄마의 반찬 가게에 들러 남은 반찬을 모조리 쓰러 갔죠. 그냥 주겠다는 엄마의 말에도 본인은 단골 고객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도 준홍씨를 좋아했어요. 어쩜 저렇게 잘생긴데 싹싹하기까지 하냐며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준홍씨를 칭찬했었죠. 회사 생활은 그 이후에도 힘들었지만 저의 삶의 낙이 하나 더 생겼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준홍씨 그리고 월급을 받아 차곡차곡 넣고 있는 적금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리의 괴롭힘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던 어느 날 준홍씨를 저의 회사 아래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근처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한강 야경을 구경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제게 됐든 프로포즈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아씨 당분간은 회사 일은 좋고 나랑 같이 결혼 준비해주면 안될까? 준홍씨 처음 만난 날 주아씨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 여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 정말? 어, 정말 그런 확신이 들었어. 생전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는데 내 인생에 그런 확신이 들었던 적은 없어. 나랑 결혼해줘.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주아야. 그의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하루를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준 그를 끌어안고 저는 반지를 손에 꼈어요. 그날 엄마에게 청혼 사실을 알리자 엄마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홍이가 그 반지 누구랑 샀는지 알아? 어, 설마? 엄마 사실 너한테 거짓말했어, 주아야. 엄마 저번주에 미진이 아줌마랑 놀러간 거 아니었어. 준홍씨랑 만났어? 그래, 준홍이랑 만나서 반지 엄마가 골라줬어. 역시 내 선택이 맞네. 실제로 네 손에 끼니까 더 예쁘다. 준홍씨는 아버지 없이 큰 제 사정을 듣고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어머니를 많이 챙겨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딱 봐도 사랑받고 잘 큰 사람 같아서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니 제가 준홍씨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어머님이 얼마나 헛헛하고 외로우시겠냐며 우리가 같이 어머니를 챙기자고 했어요. 그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처럼 회사를 관두고 지금 쌓은 경력으로 결혼 이후에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그의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저에게도 들었죠. 저희 집은 당연히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 다음 주에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과일과 작은 선물을 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과 누나 한 명이 있다는 그의 말을 듣고 다소 긴장했지만 그를 봤을 때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 좋은 분일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감은 그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서 준홍 씨의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부엌에서 나오던 그의 누나를 보자 저도 모르게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던 대리를 준홍 씨의 집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리님? 경악하는 저의 표정에 준홍 씨는 어리둥절에 했습니다. 우리 누나를 알아? 민준홍! 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이주아 씨야? 누나가 주아를 어떻게 알아? 우리 회사 같은 팀 대리님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인생이 꼬이려면 이렇게도 꼬일 수 있구나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준홍 씨에게 저를 괴롭히는 대리에 대해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일이 많아 힘들다고만 했지 그를 만나 행복한 시간에 힘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유난히 힘들어하던 날은 차마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어 업무상으로 같이 일하기 힘든 상사가 있다고 말한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세이랑 같은 회사에 다녀요? 이런 인연이 다 있나? 그러게 진짜 무슨 인연이지?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그는 심지어 이 상황을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싸늘하게 굳은 저만큼이나 민대리의 표정도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준홍 씨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근하고 좋은 인상의 어머님은 제게 오느라 고생했다며 어깨를 쓸어내려주셨습니다. 주아 씨 좋아하는 음식 준홍이한테 듣고 내가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 아니에요.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니. 저와 대리님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준홍 씨와 어른들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에 그녀는 저를 노려봤지만 모른 척하며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뭐하러 이런 걸 사왔냐는 그의 어머님은 참 좋은 분 같았습니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는데 안방에서 나온 그의 아버지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준홍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준홍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손을 내미는 그의 아버지 왼손에 반짝거리는 반지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도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고요. 준홍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애써 잊고 있었던 지난 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마을 그리고 엄마의 슈퍼 간판 우리 모녀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던 동네 사람들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내 말에 슬픈 표정을 짓던 나의 단짝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입고 있던 교복 선생님? 1년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잊을 수 없었던 악연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교실에 먼저 가 있지 않겠냐고 다정하게 말하던 악마의 속삭임이었죠. 나를 알아요? 그 사람의 눈빛도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와 준홍 씨는 인연이 아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뒷걸음질 치는 저를 준홍 씨가 잡았습니다. 주아야, 왜 그래? 괜찮아? 어디 아파? 준홍 씨, 정말 미안하지만 아마 담임 선생님도 제 이름을 듣자 그때의 악연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차하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었죠.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주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당신 아가씨 알아? 알다 뿐일까요? 엉망이 된 상황에 당황스러운 건 모두였지만 저만큼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날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고 싶었는데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린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했던 기억이 생생해지면서 가슴에 묶고 있던 억울함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 번 말한 적 있지?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우리 엄마 능욕하고 떠난 타지에서 온 남자 선생이 있었다고. 유부남인 거 속이고 우리 엄마한테 접근했다가 자기 마음처럼 시골 여자가 순순히 넘어오질 않으니까 마을의 헛소문 퍼뜨리고 본인은 도망쳐버렸다고. 내말에 준홍씨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선생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모녀 쫓겨나듯이 그 마을 도망쳐 나왔어.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 인간 입놀림 때문에 평생을 정부치고 살던 그 마을 엄마랑 나랑 쫓겨났어. 그때 엄마를 등욕했던 그 선생이 당신 아버지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노려보며 모에 홀린 사람처럼 악을 썼습니다. 이주아 너 미쳤어? 지금 우리 아빠한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저를 잡아당기는 그녀를 막아선 건 준홍씨였습니다. 누나까지 왜 이래? 민세이 대리님 대리님도 속이 뒤집어지시겠어요?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저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나였어. 그렇게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못살게 굴었는데 내가 다 참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 동생이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리님. 이 집이랑 인연 맺을 일은 없을 테니까. 회사도 나갈 거고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대로 눈앞에서 꺼져드릴게요. 내 말에 그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준홍씨가 어머니를 부축하러 간 사이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그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는 택시에 올라타 얼른 출발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런 악연이 있을까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왜 저를 보살펴주지 않는 걸까요? 억울한 심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차마 울지도 못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의 누나였던 민세이 대리는 그날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녀와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저를 예뻐하시던 팀장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다시 생각하라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사표를 수령해달라는 말에도 팀장님은 절대 안 된다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줄 테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죠. 눈물이 터져 그의 앞에서 그동안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회사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준홍씨와 헤어질 생각 모든 힘든 일이 몰려왔습니다. 한 시간 넘게 오는 저를 달래고 팀장님은 인사 조치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걱정 말고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기의 주인공은 준홍씨였고 저는 그 전화를 다부시했어요. 엄마가 가게에 출근한 집에서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지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원망스럽고 제 신세가 불쌍해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참담한 심정이 되었죠. 준홍씨로 인해 행복해하던 엄마 준홍이를 보면 숨겨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고 농담하던 엄마. 엄마에게 정말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우울하게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밤 엄마의 퇴근길에 준홍씨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얘기부터 들어줘, 주아야.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 고등학생 때 우리 엄마가 지금 아버지랑 재혼을 했어. 사실 나랑 누나는 친남매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면서 남매가 된 사이야. 뭐? 내가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을 못해서 대학 때부터 집이 서울인데도 나가 살았었어. 이런 얘기를 못한 건 뭔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더라고. 주아 너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그럴 용기가 없었어. 늦게 말하게 되어서 미안해. 그리고 네 앞에서는 세상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인 척 했지만 나도 엄마 재혼 후에는 많이 겉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엄마도 많이 충격을 받았어. 주아 너의 고향으로 아버지가 내려간 것도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자천된 거나 다름없었거든. 그때도 학생 엄마와 사적으로 만난다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았었대. 그때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었고 하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잡아떼서 엄마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눈 한 번 감고 넘어가자 싶었대. 주아 네가 다녀간 이후로 엄마가 결단을 내리셨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 먼 곳에 내려가서까지 그러고 있을 줄 몰랐다고.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정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 물론 아버지는 또 그런 일 절대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한 번 겪어보셨던 지라 이번엔 마음을 굳히셨나 봐. 나도 너 잃고 싶지 않아서 네가 거짓말할 사람 아니라고 엄마한테 아버지랑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어. 이혼? 한 번 이혼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두 번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엄마 철칙이었어. 그런데 주아 네가 평생을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사실 듣고 나니까 가해자랑 같이 살면 결국 나랑 엄마도 반간자인 거랑 다름없다고 남의 시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남은 인생 반간자로 살기 싫다고 이혼하기로 하셨어. 준홍 씨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몰랐던 재혼 가정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말에 당황했습니다. 당장 결혼하자고 안 할 거야. 지금 우리 집안 정리되어야 할 문제도 많고 그 사이에 너를 엮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나랑 헤어진다고 했던 얘기는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너와 내 사이에 문제는 없었잖아. 그리고 나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해. 우리 몇 년 정도는 더 만나고 그리고 나서 상황 안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때 다시 정식으로 우리 엄마 소개할게. 주아야 제발 그렇게 해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호소했고 옆에서 저희 얘기를 듣던 엄마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 저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진행 중인 가정 상황에 대해 그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고요. 저는 부서를 옮겨 다른 층에 있는 관리팀으로 옮겨갔고 그의 누나였던 민대리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